워싱턴주 코엠 댄스 그룹이 워싱턴주에서는 처음으로 파이브 시청 커뮤니티 센터에서 정식으로 한인들을 상대로 전통 한국 볼륨 댄스 클래스로 채택됐습니다. 일주일에 두 번 순수한 한국 음악으로 조국의 향수를 느낄 수 있게 블루스, 지로박, 차차차 등 건강 증진과 삶의 활력을 불어넣어주면서 운동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. 현재 25명에서 30명 정도 일주일에 두 번씩 모여 댄스 활동을 하고 있는데 공간을 필요로 하는 댄스 그룹이어서 장소를 구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았다고 전하고 있습니다. 코엠 댄스 그룹 통호회 이강 회장, 임경 부회장 임원들이 주축이 돼 이뤄낸 큰 성과입니다. 파이브 시청 관계자는 이 프로그램을 시작으로 아시안 커뮤니티 특히 한인들과의 교류를 촉진하고 앞으로 프로그램을 시작으로 한인 커뮤니티와의 교류 정진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. 한정 인원 수는 50명으로 약 25명 정도 더 신청이 가능한 상태입니다. 관심 있는 분들은 코엠 댄스 통호회 이강 회장 253-269-2519, 임경 부회장 253-606-2629로 연락하시면 됩니다. 프로그램은 3월 5일부터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3시부터 5시까지 클래스 인포메이션은 5 커뮤니티 센터 웹사이트에서 알 수 있습니다.